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이니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상담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의 닥터스닥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데일리온 전문가 김용민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이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장 마감 후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 이어지면서 오늘장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50선 뚫어내면서 2,28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7%의 탄력으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풀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5월에 연속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와 배터리주 집중적인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탄력이 똑같았습니다. 코스닥도 1.74% 탄력으로 695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수급 흐름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오늘장은 2차원 지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오늘의 특징주 바로 2차원 지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섹터 배터리 셀 업체부터 소재, 부품, 장비주들까지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오늘까지 주가가 5거래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증권가에 따르면 올 4분기부터는 배터리 셀 업체들의 미국 공장 증설에 따라 장비 발전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주 PNT 같은 경우에도 10%대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메타 자체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신사업인 메타버스 분야에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VR 헤드셋을 내년에 공개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들 역시 움직임을 보이면서 YJM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적자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1년 만에 흡자 전환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장 3%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의 다른 조선주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장 마감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만 원 선 터치도 했고 또 수급도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은 좀 안 하셨죠? 오늘은 그래도 한숨 돌렸다 이런 느낌인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연준에서 고강도 긴축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주식시도 마찬가지로 동조화가 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케이스실러 지수라고 있습니다. 어제 S&P 케이스실러가 집계한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1.32% 하락을 했는데요. 예상치인 0.8%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이 좀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32%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가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면 인플레이션 하락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고 그리고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였던 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심리 지표 이것도 3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는 것도 좋은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이 고용 부분의 심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미중이 상승에 좀 기여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 물은 전일 대비해서 14BP가량 하락을 했고요. 2년 물 같은 경우에는 3BP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유가를 빼놓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서부 텍사스 WTI 유가는 0.87% 오른 85.3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가 사실 80달러 그 아래로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현재 부근에서만 유지만 돼도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세 꾸준했고요. 어제 미증시하고 어쨌든 동조화된 흐름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에 시장도 화답을 하듯 6만 전자를 터치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무엇을 추진하느냐가 윤곽이 드러날 때마다 좀 관련주들 테마들이 생겨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제논가스를 국산화 추진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나오면서 장중의 상한가도 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도 어떤 섹터가 좀 이렇게 주요하게 소재가 되고 이렇게 급등이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지난 5월에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450조를 투입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AI, 그리고 6G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격차 혁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재에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섹터 모두 굉장히 지금 바닥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전에 삼성전자 투자라든지 M&A 건으로 좀 엮였던 종목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오늘도 전개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소식 이었는데 이제 뉴 삼성이 개막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많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섹터들을 좀 봐야 할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 인공지능, 5G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속하는 많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관전평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저희 쪽으로 상담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문자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고민만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을 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고 선물도 함께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홈시티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 건설기계나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함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홈시티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접근 가능할지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네홈시티 관련 섹터라고 하면 원전, 태양광, 수소, 건설, 시멘트 정도가 있겠는데 이게 섹터만 얘기해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만큼 종목도 관련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정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 초에 사우디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4박 5일, 4박 6일 정도. 그런데 이게 여기 같이 참여단으로 가는 곳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미글로벌, 유신 등등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세가 나온 네홈시티 테마주는 역시 대장주인 한미글로벌이 장중에 10%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7% 상승,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장중 10%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동일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거나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원래는 많은데요. 요즘은 좀 흐름을 보면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날그날 뉴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수급이 유입되고 빠지고 하는 흐름입니다. 대장주가 아닌 이상. 이거를 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일단은 시장 자체에 돌고 있는 자금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시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한다면 수급이 많기 때문에 이 테마가 올라가면 1등주,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1등주로 잡힌 것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뉴스 나왔던 것만 잠깐 올라갔다가 빠지고 좀 이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게 슈팅이 딱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슈팅이 나온 뒤에 살짝 눌릴 때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 뉴스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듯이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있는데 이분이 다음 달 방한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 시티 외에도 새로운 테마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건설 테마라든지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사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슈 나오면 바로 꺾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국보팬드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게임 쪽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지 콘텐츠, K-콘텐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이스포츠 있잖아요. 이스포츠를 사우디 아라비아가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만약에 사우디 오일머니가 붙으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과 같이 함께 거래량 없이 줄줄 빠지다가 테마가 붙으면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기존 네온시티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남아있는 지금 일정 자체를 마치고 수주 계약을 따내서 돌아와야지 호재가 결국에는 되는 거니까, 결과물이 되는 거니까 어떤 종목이 수혜지가 될 것인지 이거는 일정이 지나가 봐야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11월 초에 사우디에 방문을 한 다음에 11월 말쯤에 어떤 수주를 따냈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걸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온시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올 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러한 흐름들로 주가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잠깐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접근하는 전략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사우디 투자와 관련해서 원전이나 건설 같은 이미 알려진 섹터 말고 아직 부각받지 못한 섹터, 게임이나 엔터 콘텐츠 관련해서도 살펴보자는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한 11월 말쯤에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 진짜 수혜지가 어떤 종목일지 그때 또 확인해보자는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정유주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이슈 때문에 지난 이틀 동안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OIL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오늘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또 SOIL이 오늘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유주들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앞으로의 전망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IL이 크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SOIL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섹터지만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 간에 매크로적인 상황이 똑같더라도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갈릴 것 같다. 먼저 이걸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유가가 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미 달러가 살짝 지금 주춤을 하고 있는 게 유가 상승에 한몫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자체는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휘발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서 유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금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거는 아직 미국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유가 상황은 원유 공급망 스탠스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 변동이 통화 정책을 좌우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제가 어렵게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정치 스탠스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면 왕세자 그리고 바이든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유 감산을 진행을 한 건데요. 사실 이게 미리 감산을 하지 않기로 비밀 합의를 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쉽게 말해서 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11월까지 한 달만 감산을 연기해달라 이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감산을 결정을 했다는 거는 빈살만 왕세자가 곧 있을 미국 중간선거에 있어서 트럼프 공화당의 손을 지금 들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한다면 사우디는 감속을 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85달러에서 89달러만 유지를 하더라도 상당히 시장에는 위협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가격은 공식적으로 75달러 이하 이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원하는 가격은 90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한 15달러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에도 재매입 조건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랑 동일한 조건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서로가 원하는 가격대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에 나온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면 결국에는 수출 실적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이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별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간선거까지는 정유주의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망을 유지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유가 흐름이 글로벌 정치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관망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정유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각 기업들의 수출 실적,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정유주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네옴 시티와 정유주 두 섹터에 대한 처방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본격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한 시간 동안 내내 상담 접수 가능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또 하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에코플라스틱 매수가 4천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코플라스틱, 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전기차 관련해서 또 많이 엮여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도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9월 달에 한 4,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3천원선 아래까지 밀렸던 상황이고 오늘 종가도 2,9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 이제 조금 손실이 있으신 것 같고 전고점까지 올라가야 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해주신 대로 플라스틱 범퍼 그리고 콘솔 이거를 현대기아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차의 점유율을 50%나 차지를 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공급사의 업황에 따라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차가 지금 미국 조지아에다가 철립할 이 전기차 공장에 플라스틱 범퍼를 이제 단독으로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고 일단 2024년부터 조지아 범퍼 공장이 가동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일단 예상 공급 물량은 얘기가 나온 게 연간 20만 개에서 30만 개 초등물 매물은 600억에서 700억 가량 예상이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나프타라는 원재료가 있는데요. 이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에코 플라스틱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원자재값 상승의 반사익을 좀 그래도 얻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아 단독 공급, 그리고 나프타 가격 상승, 방사익 뭐 외에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 작년 9월까지 이게 가파른 상승세가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피크를 찍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기업은. 이 고점 자리에서 거기에다가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시장 해상 당연히 악재겠죠. 기존 발행 주식 총수가 지금 2,560만 개였는데 여기다가 유증을 350만 주를 지금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고점에서. 그래서 이 유증을 해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240억을 조달을 받았고요. 나온 내용으로는 조달 목적은 이 240억 중에 시설 자금은 170억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 7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채무상환 자금이 70억이나 투입이 된다. 이거는 회사에 지금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좀 재무제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매출 자체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이 기업이 지금 문제가 매출액은 굉장히 큰데 가격 협상력이 없습니다. 이 가격 협상력이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단가로 경쟁을 해서 입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단가를 계속해서 낮추면 이익이 적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마진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부채 비율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0%가 넘는 상태고요. 열심히 팔아도 지금 남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서진 오토모티브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4년간 영업 송실을 낸 상태라서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놓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재주도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래 매출 채권 담보, 대출권 카드까지 쓴 상태입니다. 유형 자산은 이미 담보로 전부 다 넘어갔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저 이상 담보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장래 매출 채권까지 끌어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서진 오토모티브 모 회사부터 자회사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피크를 찍었을 때를 발판을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은 정치 테마주 재료는 소멸된 상태다. 그리고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IRA법 관련해서 지금 조지아 상황이 녹록지 않고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가 있는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 업황이 좋지 않은 점, 부품주가 특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납부탁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점, 이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자리도 지금 241선을 그 사이에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줄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라올 때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써야 할 리스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로서의 재료는 모두 소멸이 됐고 재무구조 리스크가 좀 큰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우려도 함께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비중 축소 의견 제시를 드렸고요. 목표주가 3,800원, 손절가는 2,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5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벨브이고요. 매수가가 6,900원에 비중 15%, 더 하락할까 걱정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화성 벨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난달쯤에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그 상승부들 최근에는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6월 저점이 4,500원 정도인데 이제 오늘 5,29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더 하락할지 걱정이라고 또 시청자분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최근에는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하락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늘 올랐을 때 그랬어요. 테마주로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성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총 자체도 지금 536억가량 되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비율이 5.78%나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빠질 때 굉장히 무서운 상황으로 무섭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테마를 보면 몇 개인 것 정치 테마주, 남북럭 가스관 사업 그리고 상하수도 정비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캡인 기업에다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지금 살아 있는지 그리고 수급 현황을 봐야 되고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남북 가스관 사업 남북럭 가스관 사업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소멸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어떤 걸로 올라갔냐면 이 정치 테마주로 한번 상승한 다음에 소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는 상수관 단계적 교체,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소멸을 했고 또 최근에는 8월에 신남로 태풍권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지금 소멸을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테마로 올라가는 경우에는요. 신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신용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올라가기도 힘들고 빠지기는 쉽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자리만 본다면 5,000원에서 9,000원대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단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테마주들 특성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이 종목의 주가는 관리하고 있는 메이저 세력의 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메이저 세력이 엑시트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큰 손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다른 테마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은 하시되 최저점을 깨는 순간 빠르게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다른 테마나 이슈를 기대해보면서 보유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다만 저점이 이탈되면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7,2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나도 있다,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문자로 상담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HRS 매수가가 7,015원에 비중 2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HRS는 실리콘 고무업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또 원전 관련주로, 원전 테마로도 엮였던 종목인 것 같은데 주가가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5,250원, 저점 라인 부근에 머블럭 있는 상황이고 이분은 7,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실 때 좀 된 것 같아요, 주문가님.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해룡스라고 불리는 기업이거든요. 앞에 이름 HRS를 해룡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일단 실리콘 고무를 만드는 기업인데 어쨌든 실리콘 소재를 활용해서 만드는 소재이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업군에 전반에 걸쳐서 접목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경쟁사가 KCC입니다. 그런데 KCC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기업을 상대로도 상대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사업 국내 2위 자리를 견고하게 좀 지켜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원전 테마로 엮여서 크게 올라오면서 피크를 찍고 소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요. 다른 원전주 테마들이 올라갈 때 같이 붙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 테마가 맞나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테마를 끼고 올라갔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좀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HRS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율을 봐도 테마주라기보다는 가치주에 더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차입 경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3.87%로 굉장히 딱 적당하다 이렇게 볼 건 될 것 같고 대주주 지분율도 47% 되니까 품절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유보율도 1000%가 넘습니다. 이거는 가치주가 맞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입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고 자산 관리가 그만큼 얼마나 잘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저거 만들면 다 소진이 안 되면 그 재고가 다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관리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회사 내에서 테마주를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저는 좀 느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주주 상세 내역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대 주주가 지금 강성자, 김진영, 김진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창업자인 김철규 회장이 작고하신 뒤에 부인 분께서 이제 지금 강성자라고 나오죠. 이분이 회사를 마치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은 아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나중에 기업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 상승세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상속세가 최대 60%까지 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상속세가 1위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 정서가 부의 되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국민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세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주주들에게는 피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이런 이슈가 좀 사라지기 전까지는 좀 만년 저평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시세가 한 번 나온 상황에서 하락 체력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게 보유를 하시려면 저평가, 가치주라는 생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주주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좀 가치주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주가 7,800원, 손절가들 4,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22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새빅캠이고요. 매수가가 15만 7,500원의 비중 3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새빅캠 같은 경우엔 대표적인 또 폐배터리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또 성일 하이텍과 굉장히 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신규 상장이 8월 초에 했고요.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또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살짝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1만 3천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점점 또 매수가랑 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살짝 잠잠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폐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폐배터리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올해 8월에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이고 2차전지가 딱 각광을 받고 있을 때 타이밍이 좋게 상장을 하면서 IPO 흥행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도 300%가량 가파르게 올라갔다 보니까 그야말로 투자한 사람들에게 대박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상장을 하자마자 빠르게 올라오면 오버행 리스크가 생겨버립니다. 일단 투자자를 보면 코너스톤 파트너 쪽이라고 하는데 지분을 15만 주 그리고 투자 원금은 1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지분율을 보면 4%나 됩니다. 그런데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58%가 되거든요. 그러면 58%가 최대 주주 지분율이고 거기다가 코너스톤 파트너스는 또 4%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한다면 이러면 굉장히 크게 빠질 수가 있다.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일단 보호 예수 물량 1차는 9월에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수급 요인이나 오버행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항상 산재에 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회사 좋습니다. 그리고 업황도 좋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주식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증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보호 예수가 지금 11월에도 또 22만 주가 지금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자 이거 자체는 대주주의 마음이니까 쉽게 좀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회사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높이 책정되어 있는 주가 상태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4만 8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메토리 업황이나 또 세비캠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신규 상장주라는 점에서 보호 예수 물량 해제 이런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절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목표가 14만 8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상담뿐만 아니라 또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받아가시고 또 커피 교환권까지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03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국 맥널티이고요. 매수가가 9,259원에 비중 15%입니다. 반토막도 더 낫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맥널티로 지금 거의 저점 부근에 내려와 있습니다. 5,230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요. 이분은 9,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신 게 한 4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한국 맥널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손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거는 최대한 솔직한 심정으로 좀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맥널티 커피하고 그리고 의약품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맥널티 제약을 물적 분할을 했는데 이게 손실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최근에 대표가 지분 매각설이 나오면서 회사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전에도 두 명이 있는데요. 대표 최대 주주가 고한준 회장 그리고 이은정 대표 불화설이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맥널티 제약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표명을 한 상태고요. 작년에 올해 주가가 좀 올라온 건요. 이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커피 원두콩 값이 오르면서 커피 가격도 오를 것이다 라는 반사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영업이 또 감소한 상태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회사들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지금은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보다는 테마주 좀 품절주로 시장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재 값 자체는 지금 피크아웃을 한 상황이고요. 원자재 값은 한 번 피크아웃을 하고 방향을 잡으면 그 전환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들을 보면요. 경영권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안 좋은 부분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뭔가 특단의 대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단기간에 이렇게 높인다 이런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외 매출처를 늘리든가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또 어렵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좀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월봉으로 한 번 보셔야 돼요. 월봉으로 보면 정말 장기적으로도 박스건으로만 쭉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박스건 최하단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손실이 크시고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매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겠다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회사 측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목표가는 6,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실가는 4,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맥놀이트 역시 또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 6,8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라온시큐어 매수가가 2,900원의 비중 10%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라온시큐어는 정보보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많이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좀 성장주족이다 보니까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또 부진합니다. 거의 2년째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요. 역배열로 좀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2,36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분 전문가님 다행히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어제 강한 슈팅이 좀 나왔었어요. 이게 어떤 걸로 올라갔냐면요. 이게 빗썸이 원래는 카카오 로그인을 했었는데 카카오 로그인밖에 안 되는 게 좀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에 반사이익으로 좀 강세를 띄었다가 지금 빠진 것 같고요. 상담 저항 매물 때 맞고 빠진 건데요. 이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테마가 굉장히 여러 개 붙어있는 기업입니다. 백신 여권, 애플페이, 블록체인 이렇게 애매하게 테마가 여러 개 붙어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더욱 좋고요. 아까 화상 밸브 같이요. 그런데 이 재무재표를 보면요. 이게 BPS도 지금 800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 23억 원. 시총은 근데 900억이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비율이 2.42%. 결국에는 이게 재물로 움직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수급 그리고 차트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급등을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요. 이렇게 우화향을 하는 자리에서 한 번씩 이렇게 띄워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온시큐어는 과연 어떤 테마가 지금 남아있느냐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애플페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 서비스 일정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10월 초에 현대카드 약관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일자를 보면 11월 30일이고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었다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일자가 한 달 정도 남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좀 그래도 홀딩을 하면서 그래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응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애플페이 관련해서 한 번 슈팅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좀 재료 소멸성으로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어제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단 저항매올 때를 맞고 또 이렇게 윗골이 달고 빠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11월에 있을 일정 기다렸다가 슈팅이 나오면 좀 비중축소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2,80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2,1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나 좀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애플페이 모멘텀인데요. 11월까지는 이런 애플페이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보시고 이슈와 함께 상승이 나오게 되면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을 맞고 다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1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공략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정보 가지고 오셨을지 확인해볼까요? 네, 요즘 오늘 당장은 시장이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어쨌든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와 보자. 그리고 배당도 좀 좋고 그리고 수급도 좋고 전반적으로 팔방민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보자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요? 대한민국의 철강 대장주잖아요. 그런데 포스코의 지주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선, 재강, 압연 그 외에도 요즘에는 리튬, 그리고 니켈과 같은 배터리 소재로도 사업을 확장을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포스코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LG엔솔이랑도 지금 MOU를 체결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포드하고도 지금 계약 추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3, 4를 다 합친 것만큼 가치가 있는 100조 규모의 리튬 광산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리튬에 대해서 워낙에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래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도 리튬 정제 사업은 돈 찍어내는 면허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좀 악재가 있었죠. 거대한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올 여름에 흰남로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철광석을 녹이는 고로라고 있습니다. 고로가 있는데 이게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주가에도 상당히 타격을 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악재는 대부분 지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의 기사가 어떤 게 나왔냐면 포항 제철소 압영 공장 6곳이 재가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급 차질 우려는 일단은 일단락됐다. 해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포스트코가 지금 이념으로 걸고 있는 게요. 철광 사업 원툴에서 지금 벗어나서 탈철광을 하자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번 분기 보고서에서도 철광보다 신사업인 리튬이라든지 배터리 산업에서 더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그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고도 주가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주사예요. 홀딩스가 붙었으면 지주사죠. 지주사답게 배당률 7%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배당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하고 반도체용 희귀가스인 제노온을 국산화하겠다. 같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자신감 있게 공략주로 드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준비를 해왔고요. 수급을 좀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수급을 보시면요. 지금 기관이 진짜 최근 들어서 쓸어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가격이 24만 9천 원인데요. 매수가는 24만 5천 원에서 25만 5천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포스콜딩스였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최근에 포스콜딩스, 흰남로로 인한 피해, 이것 때문에 또 실적의 타급을 받았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어주셨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리튬 광산, 이 부분, 또 리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삼성전자와 희귀가스,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슈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수가 권역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 지금도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31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투자 전략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목요일까지 오늘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장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내일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매번 제가 목요일 방송마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데, 금요일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올랐으면 내일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는 차트를 보면 어쨌든 박스는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박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짝짝이거든요.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쓰나미는 한 차례 지나간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 시험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택가격 지수는 좋은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금요일장 조심해보자 라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도 종목 상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상담과 알찬 공략주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닥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요.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내일도 김용민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정보 가지고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